한글자막 by 한효정 얘랑 나랑 같이 수업을 하나 들었었는데요 뭐였더라? 건축 건축과 뭐였지? 너도 말 놔 제가 못나요 뭐라니까? 갑자기 막 놀아보면 제가 못나요 자, 이거 계약금 그때 네가 지어줘 공짜로 알았지? 너 옛날에 약속했었잖아 나 집 지어준다고 기억 안 나? 약속! 첫사랑이 원래 잘 안되라고 첫사랑이지 잘 되면 그게 첫사랑이니 마지막 사랑이지 왜 날 찾아온거야? 궁금해서 지금은 어떤지 궁금했어 나의 모습이 얼만큼 의미가 될 순 있는지 많은 날이 지나고 자, 이제 오직 må직 상상 그냥 가벼り 의미가 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